흙을 밟아서 편하게 하고 이전에 괭이로 네모지게 퍼 놓았던 이끼를 그 위에 입혔다. 이끼는 마침 알맞게 입혀졌다. 구부리고 보기 전에는 이은 곳을 알 수가 없다. 쓰러진 풀들을 일으켜 세웠다. 해머, 괭이, 모포 조각 등을 옷과 함께 모두 트렁크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되돌아가서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은 없는가 살펴보았다.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비라도 와서 2, 3일 동안 풀이 자라면 될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죽은 사람의 구두, 양말, 내복, 겉옷은 좀 덜 그랬지만 양말, 셔츠, 내복들은 마치 그것을 입고 있던 사람과 함께 죽어버린 듯이 벌써 유령처럼 뚫어져 있다. 그것을 만진다든가 수놓은 이름이나 상표를 찾는 것은 몸서리나는 일이었다. 라빅은 재빨리 처리했다. 수놓은 것과 상표는 잘라냈다. 그리고 하나로 뭉쳐서 묻었다. 시체를 묻은 곳에서 약 1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이쯤 떨어져 있으면 양쪽이 함께 발견될 염려는 없다. 차를 몰고 가는 도중 개울이 나왔다. 그는 오려낸 상표를 꺼내서 종이에 쌌다. 그리고 학회의 수첩을 갈기갈기 찍고 지갑을 열어보았다. 속에는 1만 프랑짜리 지폐 2장. 베를린까지의 차표, 10마르크, 주소를 적은 쪽지, 그리고 학회의 여권이 들어있었다. 라빅은 프랑스돈을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 아까 학회의 호주머니에서 5프랑짜리 지폐를 몇 장 발견했었다. 그는 잠시 동안 기차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베를린 그것을 보고 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베를린 그는 차표를 찢어서 다른 것과 함께 쌌다. 여권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3년간 유효한 것으로써 거의 2년간이나 유효한 비자가 나와 있다. 두었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기와 같은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기중한 것이다. 위험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여권을 찢었다. 10마르크짜리 지폐도 함께 찢었다. 학회 열쇠, 권총, 반지, 트렁크의 예치증은 모두 다 그대로 두었다. 트렁크를 찾아내서 파리에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지 어떨지 좀 더 생각한 후에 결정하려 하였다. 호텔의 계산서는 이미 찾아내서 찢어버렸던 것이다. 모두 다 태워버렸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신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옷가지를 태웠다. 쟤는 개울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차에 핏자국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없다. 해머와 만능 스패너를 조심스럽게 물에 씻고 도구를 트렁크에 넣었다. 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손을 씻고 담배를 꺼내 잠시 앉아서 피웠다. 태양이 키 큰 너도밤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다. 라빅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허전한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성으로 통하는 길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시비를 생각했다. 성은 빛나는 여름에 18세기의 영원한 하늘 아래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갑자기 시비를 생각난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지금 처음으로 그는 기억에 저항하고 그것을 밀치고 눌러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학회가 그녀를 불러들인 그날 이전의 일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던 혐오와 광기어린 공포의 표정 이전의 것은 아무래도 생각나지 않았었다. 그 일 이해의 것은 모두 그 표정 때문에 지워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식 이전의 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소식을 결코 믿지 않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하고 두 손은 손톱이 되어 꺽쇠처럼 가슴을 재고 며칠 동안은 무력한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안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 라빅은 그녀가 문득 생각났다. 그러자 사슬과 경련과 안개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 무엇이 풀리고 장벽이 제거되고 응결된 공포의 환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나간 수년 동안처럼 얼어붙어 있지는 않았다. 일그러진 입은 바르게 다물어지고 빤히 쳐다보는 응시는 없어지고 창백한 얼굴에는 빗기가 조용히 돌아왔다. 이제 그것은 굳어버린 공포의 마스크가 아니고 다시 한번 옛날의 시빌이 되었다. 그와 함께 생활하던 시빌. 그 부드러운 유방을 그가 느끼고 그의 생애의 2년간을 마치 6월의 황혼처럼 가득 채우고 있던 시빌. 지나간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저녁마다의 추억이. 아득한 잊고 있던 불꽃이 갑자기 지평선 저쪽에 나타나듯이 꺽쇠를 받고 자물쇠를 채운 피로 옮긴 과거의 문이 지금 스르르 소리도 없이 열리고 그 안에 다시 한번 꽃밭이 나타났다. 괘시타포의 지하실이 아니다. 라빅은 벌써 1시간 동안이나 차를 몰고 있었다. 파리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었다. 생제르맹 건너쪽의 생강 다리 위에서 차를 멈추고 학회 열쇠와 권총을 강물 속에 집어던졌다. 그러고는 자동차의 지붕을 열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의 아침을 계속 달렸다. 지난 밤의 일이 잊혀져서 몇십 년 전의 일처럼 생각되었다. 바로 두어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어렴풋하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묻혀있던 일이 수수께끼처럼 되살아나서 친근한 것이 되었다. 이젠 땅의 균열에 의해 격리되어 있진 않았다. 라빅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나는 허전한 기분이 들 것이다. 지쳐서 무관심하게 되고 짜증을 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토증을 느끼고 말 없는 자기 변호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싶다. 취해서 잊어버리고 싶다는 안타까운 기분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마 이런 기분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치는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포플러 가로수는 마치 횃불처럼 초록의 환호성을 높이 올리고 양기비와 술의 국화가 만발한 들판이 훤히 펼쳐지고 자그마한 마을의 빵집에서는 구수한 빵 냄새가 흘러나오고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바이올린 소리와 섞여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이곳을 지났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예전에 두어 시간 전에 영원한 옛날에 유리벅은 어디 갔을까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은 어디 갔을까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안개가 쓰러지듯이 김이 되어 사라졌을까 그는 또한 어린아이들이 현관의 층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잠들어 있는 고양이와 개를 바람에다 붓기는 가지각색의 깨끗한 빨래들 그리고 목장의 말들을 보았다. 여자는 아직도 빨래집게를 손에 들고 잔디밭에 서서 여러 갈래의 긴 줄의 내복을 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것에 속한다고 느꼈다. 지금은 몇 년 전보다도 더욱 깊이 그렇게 느꼈다. 그의 내부에서 그 무엇이 녹아서 부드럽게 물기를 머금고 되살아났다. 타버린 들판이 푸른 빛을 되찾고 그의 내부에 있는 그 무엇이 천천히 움직여 위대한 조화로 되돌아갔다. 그는 차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것이 놀라서 도망칠까 봐 거의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주위에 차츰 불어나서 아래도 위에도 진주처럼 거품이 일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는 믿지 않았다. 그래도 역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학회의 그림자가 자기 곁에 앉아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의 생명이 그의 옆에 와서 앉아있다. 그것이 돌아와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몇 년 동안이나 부럽든 채 말없이 무자비할 만큼 간청하고 비난하던 두 눈은 이제 감기고 이번 저리에는 평화가 감돌고 너무나 무서워서 앞으로 내밀었던 두 팔은 마침내 내려졌다. 학회의 죽음은 시빌의 얼굴에서 죽음의 형상을 해방시켰다. 갑자기 그 얼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가 차츰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얼굴은 평화를 얻고 다시 가라앉아 버렸다.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으리라. 포플러와 보리수나무들이 그것을 조용히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단지 여름과 윙윙거리는 꿀벌 소리와 선명하게 느껴지는 깊은 피로감뿐이었다. 마치 며칠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해서 이제는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잠들지 못할 듯 하였다. 그는 봉술래가에 탈 보트를 세웠다.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있는가를 느꼈다. 이미 그것은 차를 몰고 있을 때 느낀 그런 풀어진 피로가 아니라 허전하고 텅 빈 무작정 자고 싶기만 한 피로였다. 그는 엔테르나슈날로 걸어갔다. 걷는 것이 고작이었다. 복덜미에 내리비치는 햇빛이 마치 테들보처럼 느껴졌다. 프린스 드갈의 방을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너무 지쳐있어서 나중에 하면 안될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는 억지로 돌아서서 택시를 잡아타고 프린스 드가알로 갔다. 계산을 하고 나서 하마터면 트렁크를 그냥 두고 올 뻔했다. 라빅은 썰렁한 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왼편의 바에 몇 사람이 앉아서 마티니를 마시고 있었다. 보이가 오기 전에 깜빡 잠들 뻔했다. 그는 보이에게 팁을 주고 택시를 잡았다. 동부정거장으로 갑시다. 하고 그는 말했다. 도어맨과 보이에게 분명하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는 라부에티가의 모퉁이에서 택시를 세웠다. 한 시간이 틀렸군. 하고 그는 운전수에게 말했다. 너무 일러. 저 술집 앞에서 내려야겠어. 그는 돈을 치르고 트렁크를 들고 술집까지 가서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앵테르 나셔날로 향했다. 아래층에는 보이가 혼자 졸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열두시였다. 주인은 점심 식사 중이었다. 라빅은 트렁크를 자기 방으로 들고 갔다. 옷을 벗고 샤워를 틀었다. 오랫동안 꼼꼼하게 몸을 씻었다. 그리고 알코올로 몸을 문질렀다. 시원해졌다. 그는 트렁크에 든 것을 치웠다. 새 내복과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모르소프의 방으로 내려갔다. 지금 막 자네를 찾아갈 참이었어.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오늘은 나의 휴일이야. 프린스 드갈에서 함께. 그러다가 그는 말을 끊고 찬찬히 라빅을 쳐다보았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끝났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 자고 싶으니까. 뭐 필요한 건 없나? 없어. 모든 일이 끝났어. 운이 좋았던 거야. 차는 어디에 두었지? 봉술래가에 모든 것을 다 끝냈어. 그 밖에 할 일은 없나? 없어. 머리가 몹시 아프군. 자고 싶어. 나중에 다시 오지. 좋아. 그 밖에 할 일은 분명히 없지? 없어. 이제 없다니까. 보리스 간단했어. 잊은 것은 없겠지? 없을 거야. 아니 없어. 지금 다시 처음부터 되새겨 볼 수는 없어. 우선 자야겠어. 나중에 생각하지. 자넨 계속 여기 있겠나? 물론. 됐어. 나중에 오지. 라빅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머리가 몹시 아팠다. 잠시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피난민 베제노포와 백합꽃이 아래층 창문의 화분에서 빛나고 있다. 건너편은 허전한 창문이 있는 회색 벽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것으로 정당하고 그것으로 됐어. 그렇게 되었어야 했어. 어쨌든 끝이 났다. 이제 더 할 일은 없다. 남은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일은 이제 없다. 내일은 이제 내게 무의미하다. 창밖으로 오늘이라는 날이 곧장 떨어져 나갔다. 그는 옷을 벗고 다시 한 번 몸을 씻었다. 두 손을 오랫동안 알코올에 담갔다가 바람에 말렸다. 손가락 마디 주위에 피부가 굳어있었다. 머리가 무겁고 내수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주사바늘을 꺼내어 창가의 의자 위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전기 주전자로 끓여서 소독을 했다. 물은 금방 끓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그 개울이 생각났다. 그는 앰플 두 개의 머리를 따서 물처럼 맑은 약을 주사기에 빨아올렸다. 주사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웠다. 잠시 후에 낡은 가운을 가져다가 몸을 덮었다. 마치 자기가 열두 살의 소년이며 성장과 청춘의 이상스러운 고독 속에 지쳐서 홀로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라빅은 해가 진 다음에야 잠이 깼다. 엷은 핑크색이 집집의 지붕 위에 걸려있었다. 비제노프와 골트베르크 미망인의 이야기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또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낮잠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낮잠을 잔 것 같고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어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자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럴 때 수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극히 어려운 거의 절망적인 환자를 말이다. 문득 만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미칠 듯한 허기가 느껴졌다. 머리는 이제 아프지 않았다. 그는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모로소프는 내복 바람으로 자기 방의 테이블에 앉아서 체스의 묘수를 풀고 있었다. 방 안은 썰렁하였다. 벽에는 군복이 걸려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성자상이 놓여있고 그 앞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다른 쪽 구석에는 사모바르가 있는 테이블이 놓여있고 세 번째 구석에는 현대식 냉장고가 있었다. 이것은 모로소프가 자랑하는 사치품이었다. 그는 그 속에 보드카나 식료품이나 맥주 같은 것을 넣어두고 있었다. 침대 곁에는 터키식 양탄자가 깔려있다. 모로소프는 잠자코 일어서서 잔 둘과 보드카병을 집어왔다. 그리고 잔에 가득 부었다. 그러고는 수브로브카 하고 말했다. 라빅은 테이블에 앉았다. 난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아 보리스. 몹시 배가 고파. 알았어. 뭘 먹으러 가세. 그 전에 모로소프는 냉장고 안을 뒤져서 러시아의 검은 빵과 오이, 버터 그리고 작은 깡통에 든 철갑상어에 알젓을 꺼냈다. 이걸 들게 이 알젓은 세라자드의 주방장의 선물이야. 진짜지. 보리스, 연극은 그만해. 난 그 녀석을 오시리스 앞에서 만나 숲으로 데려가서 쌩 제르맹에 묶고 왔어. 아무도 본 사람은 없나? 없어. 오시리스 앞에서도 없었어. 아무데서도. 한 사람. 숲속에 잔디밭을 건너온 자가 있었어.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학회는 차 안에 있었지. 자동차와 토하고 있는 나 밖에는 아무것도 못 보았어. 취했거나 속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겠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야. 녀석의 소지품은 어떻게 했지? 파묻었어. 상표는 도려내서. 녀석의 서류와 함께 태워버렸지. 녀석의 돈과 북부 정거장에 맡긴 녀석의 수화물, 예치증은 아직 가지고 있어. 그때 이미 녀석은 호텔의 계산을 끝내고 나와 있었어. 오늘 아침에 떠나려던 참이었어. 정말 운이 좋았어. 그런데 핏자국은? 없어. 피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 프린스 드 가를 철수했어. 내 물건은 다시 이리로 가지고 오고. 여기서 녀석과 관계했던 놈들은 녀석이 떠났다고 생각하겠지. 녀석의 짐만 찾아오면 이제 파리에는 녀석의 흔적이 남지 않게 되지. 베를린에서는 녀석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테지. 그러면 이쪽으로 물어올 거야. 녀석의 짐이 여기 없다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 알게 될 걸. 수하물 녀석이 침대 편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태워버렸겠지? 그래. 그럼 수하물 예치증도 태워버려. 수하물 예치계로 보내서 트렁크를 베를린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운임은 선불로 해서 붙일 수도 있지. 그렇게 해도 결국은 마찬가지야. 태워버리는 게 좋아. 너무 빈틈없이 해놓으면 지금보다도 더 의심을 살 뿐이야. 녀석은 간단히 사라져버렸어. 파리에선 흔히 있는 일이지. 녀석들은 조사를 하겠지. 잘하면 마지막에 어디에 나타났던가를 알아낼는지도 모르지. 오시리스였지? 거기에 들렀었나? 그래, 잠깐이야. 난 녀석을 보았지만 녀석은 나를 못 보았어. 그래서 밖에서 녀석을 기다렸지. 밖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본 사람이 없어. 그때 오시리스에 누가 있었는가를 조사할지도 몰라. 롤랑데는 자네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낼 거야. 나는 늘 그 집에 다니고 있어. 그것은 별 문제거리가 안 돼. 아무튼 조사를 받지 않는 게 좋지. 증명서가 없는 피난미는. 롤랑데는 자네가 어디에 사는가를 알고 있나? 아니. 하지만 베베리의 주소는 알고 있어. 당당한 공인의사지. 롤랑데는 2, 3일 내에 그곳을 그만두게 되어 있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지. 보르소프는 자기 잔에 가득 부었다. 라빅. 2, 3일 동안 자취를 감추는 게 어떻겠나? 라빅은 그를 쳐다보았다. 말은 쉽지만 어디로 가지, 보리스?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아무 곳이든 칸이나 도빌로 가게. 요즘은 많이들 그쪽으로 가니까 쉽게 사람들 틈에 숨어버릴 수가 있지. 안티부도 괜찮아. 그곳이라면 자네도 낯익은 곳이고 증명서를 보자고 하지도 않지. 그렇게 하면 경찰이 증인조사를 하려고 베베르나 롤랑데에게 자네에 대해 물었는지 어쨌는지를 내가 언제든지 알아보지. 라빅은 머리를 저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이번 경우는 달라. 라빅은 모르소프를 바라보았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어. 그냥 여기 있겠어. 그럴 필요가 있어. 모르겠나? 모르소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선 수화물 예치증을 태워버리게. 라빅은 호주머니에서 예치증을 꺼내 불을 붙여서 재떠리 위에서 태웠다. 모르소프는 구리로 만든 그 재떠리를 받아들고 자잘한 재를 창밖으로 털어버렸다. 자, 이제 끝났어. 그 밖에 녀석의 물건을 가진 건 없지? 돈이 있어. 어디 봐. 그는 그것을 조사했다. 아무런 표시도 없다. 이런 것은 간단히 처리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익명으로 피난민 구원회에 보낼까 해. 내일 바꿔서 두 주일 후에 보내게. 알았어. 라빅은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지폐를 접으면서 그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흘끗 두 손을 쳐다보았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그런 묘한 생각을 했을까. 그는 검은 빵을 또 한 조각 집었다. 어디서 식사를 할까?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아무데서나. 보르소프는 그를 쳐다보았다. 라빅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미소를 지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보리스! 하고 그는 말했다. 간호원이 당장에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을 보듯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말게. 난 이보다도 몇 천배, 몇만배나 혼을 내주어야 마땅할 짐승 한 마리를 없앴을 뿐이야. 난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수천명이나 죽이고도 그것으로 훈장을 받고 있던 거야.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죽인 것이 아니고 몰래 숨어들어가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찾아내서 죽이는 거야. 그것이 전쟁이고 명예로운 거야. 잠깐 동안이나마 아쉽게 생각했던 건 처음에 맞대놓고 하케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 어리석은 생각이지. 녀석은 결말이 났어. 다시는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나는 그 생각을 하며 잤어. 이젠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렸어. 마치 신문에 난 기사라도 읽은 듯한 기분이야. 됐어. 모르소프는 우도세 단추를 끼웠다. 자, 나가세. 난 마실 필요가 있어. 라빅은 얼굴을 들었다. 자네가? 응, 내가.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내가 말이야. 그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가 늙었다는 것을 깨달았네. 정각 6시에 롤랑드의 송별 파티가 시작되었다. 파티는 딱 1시간 안에 끝나고 7시에는 다시 영업이 시작되었다. 옆방에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장녀들은 모두 성장하고 있었다. 대개는 검은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언제나 나채거나 혹은 한두 가지 얇은 것만 걸친 모습을 보아온 라빅에게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든 여자가 많았다. 홀에는 갑작스런 경우를 대비하여 대명만 남아있었다. 7시가 되면 교대하고 테이블로 나오기로 되어 있다. 영업할 때와 옷차림으로 오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마담이 그렇게 지시해서가 아니고 여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빅에게도 이것은 당연하고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았다. 그는 장녀들 사이에 에티켓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상류 사회의 에티켓보다도 훨씬 엄격했다. 여자들은 서로 돈을 모아서 롤랑드가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축하로 퍼들까지로 만든 의자 6개를 선사했다. 마담은 금전 등록기를 라빅은 퍼들까지로 만든 의자와 잘 어울리는 대리석 테이블들을 선사했다. 그는 이 파티의 유일한 애부 손님이고 또 유일한 남자 손님이었다. 식사는 6시 5분에 시작되었다. 마담이 주인 역할을 하였다. 롤랑드는 마담의 오른쪽에 앉고 라빅은 왼쪽에 앉았다. 그 다음에 새로 온 지배인과 부 지배인의 순서로 앉고 이어서 여자들이 나란히 앉았다. 오르데브로는 훌륭한 것이었다. 스트라스브르의 거위 간 파테메종 거기다가 묵은 세리주가 나왔다. 라빅에게는 특별한 보드카 한 병을 내주었다. 그는 세리주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최고급의 빛이 소화주가 나왔다. 다음은 1933년 메르소와 함께 넙치. 그 넙치는 막심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고급품이었다. 포도주는 상쾌하고 오래 묵지 않은 것이었다. 다음은 푸른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맛이 연한 로스트 치킨. 마늘 냄새가 코를 쏘는 특별 샐러드. 거기에다 샤토생 테밀라옹 테이블 상자에서는 1921년째 로만의 콩티를 마시고 있었다. 저 애들은 이 맛을 몰라요 하고 마담이 말하였다. 라빅은 그 맛을 잘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한 병이 더 나왔다. 그 대신 그는 샴팽과 크림 초콜릿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마담과 함께 포도주의 입가심으로 녹인 브리 치즈를 버터를 바르지 않은 신선한 흰 빵과 함께 먹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마치 여학생 기숙사의 그것과 같았다. 버들가지로 만든 의자에는 리본이 장식되어 있었다. 금전 등록기에는 반짝반짝 빛났다. 대리석 테이블도 반짝이고 있었다. 애수가 방 안에 감돌고 있었다. 마담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것도 많지는 않았다. 목걸이와 반지가 하나. 파랑과 하얀의 고급 보석이었다. 백작부인이 되었지만 장식관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 고상한 침이었다. 마담은 능추형으로 깎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했다. 루비나 에메랄드는 우염하지만 다이아몬드라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놀랑드나 라빅과 이야기를 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이야기가 재미있고 쾌활하고 재치가 넘쳐있었다. 그리고 몽테뉴, 샤토브리앙, 그리고 볼테르를 인용했다. 희고 약간 푸르스름한 머리카락이 총명하고 아이러닉한 얼굴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7시에 커피를 마시고 나자 여자들은 기숙사에 있는 유순한 여학생들처럼 일어섰다. 그리고 공손히 마담에게 인사를 하고 롤랑드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마담은 잠깐 동안 더 남아있었다. 그녀는 라빅이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아르만약의 브랜디를 가져오게 했다. 홀에서 일을 하던 예비 부대가 얼굴을 씻고 일할 때보다는 가벼운 화장을 하고서 야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왔다. 마담은 여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넙치를 먹기 시작할 때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여자들 하나하나와 한두 마디 말을 나누며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을 희생해준 데 대해 인사를 했다. 그리고 상냥하게 작별인사를 했다. 떠나기 전에 또 만나요. 롤랑드. 네, 그러죠, 마담. 아르만약은 두고 가죠. 하고 그녀는 라빅에게 말했다. 라빅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마담이 나갔다. 어느 모로보나 람을 할 데 없는 상류계급의 기부인이었다. 라빅은 병을 들고 롤랑드 곁으로 갔다. 언제 떠나지? 내일 오후 4시 7분에 떠나요. 나도 역까지 나가지. 아니, 괜찮아요, 라빅.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약혼자가 와서 함께 떠나요. 안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이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군. 내일 오전 중에 두 가지 물건을 더 사서 떠나기 전에 모두 붙이려고 해요. 오늘 밤에 오델 벨포르로 옮겨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에요. 약혼자도 그곳에 드나? 물론 안 들어요. 롤랑드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우린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요. 옳은 말이야. 라빅은 그것이 결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롤랑드는 직업을 가졌던 중류 계급의 사람이다. 그 직장이 여학생 기숙사인가 육학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직장의 일에 충실하였다. 이젠 그것이 끝나서 다른 세계의 그림자는 깨끗이 떨어버리고 다시 본래의 중류 계급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많은 장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에 많은 여자는 훌륭한 아내가 되었다. 장녀가 되는 것은 악덕이 아니고 확실한 직업이다. 그것이 그녀들을 타락해서 구해주는 것이다. 롤랑드는 라빅을 쳐다보고 생그 듣고는 아르만약 병을 들어 그의 잔에 다시 가득 부어주었다. 그러고는 핸드백에서 종이쪽지 한 장을 꺼냈다. 만약 언젠가 파리를 떠나고 싶으시면 이게 우리 집 주소예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라빅은 그 주소를 보았다. 이름이 두 개 적혀 있어요. 하나는 처음 두 주일 동안의 이름. 제 이름이에요. 그 다음은 약혼자의 이름이에요. 라빅은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요. 롤랑드. 당분간은 파리에 있겠어. 그리고 만일 내가 불쑥 찾아가면 당신 약혼자가 틀림없이 깜짝 놀랄 거야. 제가 여기에 나오시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것과 이건 이야기가 달라요. 이것은 다만 당신이 갑자기 파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를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떠나지? 라빅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피난민.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경찰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둔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피난민인지 어떻게 알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 일이 아니니까요. 그 주소를 잘 간수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필요하게 되면 찾아오세요. 우리 집에 계시면 아무도 묻지 않을 테니까요. 알았어. 고마워. 롤랑드. 이틀 전에 경찰에서 누가 왔었어요. 어떤 독일 사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독일 사람이 여기에 왔던가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라빅은 조심을 하며 말했다. 그래요. 그 독일 사람은 당신이 전번에 여기 왔을 때 와 있었어요. 아마 당신은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뚱뚱한 대머리였어요. 이본누와 클레르가 함께 있었죠. 경찰은 그 사람이 여기 왔었는가, 그 밖에 누가 와 있었던가를 물었어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아마 당신은 그 사람을 못 봤겠죠. 물론 당신이 그날 밤 잠시라도 여기에 왔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게 좋아요. 하고 롤랑드는 설명했다. 그래야만 형사들이 제도 없는 사람에게 여권을 보자고 하진 않거든요. 물론이지. 그래.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던가. 롤랑드는 어깨를 으쓰게 했다. 아니요. 그리고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옛날부터 이 집의 관리예요.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경찰도 별로 흥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 롤랑드는 생긋 웃었다. 라빅, 프랑스 사람 중에는 독일 관광객이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은 조금 더 개의치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할 일만 해도 많으니까요. 그녀는 일어섰다. 이제 가야겠어요. 안녕, 라빅. 잘가요, 롤랑드. 당신이 없으면 이 집도 달라지겠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장에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얼마 후에는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러 여자들에게로 갔다. 나가다가 그녀는 다시 한 번 금전 등록기, 의자, 테이블을 보았다. 모두 실용적인 선물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벌써 자기 카페에 놓인 것처럼 바라보았다. 특히 금전 등록기를. 그것은 수익과 안전과 가정과 번영을 의미한다. 롤랑드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더 참을 수가 없었다.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두억에 꺼내서 번쩍이는 기계 옆에 놓고 기계를 돌려보았다. 기계가 쨍그랑하더니 2프랑 50 상팀에 숫자가 나왔으며 서랍이 튀어나왔다. 롤랑드는 행복한 어린아이처럼 쌩글거리며 자기 돈을 집어넣었다. 여자들은 신기한 듯이 다가와서 금전 등록기를 둘러쌌다. 롤랑드는 다시 한 번 돌렸다. 1프랑 75 상팀 당신의 레스토랑에서는 1프랑 75 상팀으로 무엇을 살 수 있죠? 하고 말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마루 그리트가 물었다. 롤랑드는 잠깐 생각을 해보고 디모네 같으면 한 잔, 페르노면 두 잔 하고 말했다. 아메르피콘과 맥주라면 얼마나 되죠? 73팀 하고 롤랑드는 73팀의 숫자를 내보였다. 싸군요 하고 파리 말했다. 아무래도 파리보다 싸게 받아야지 하고 롤랑드는 말했다. 여자들은 버들가지로 만든 의자를 테이블 둘러에 갖다 놓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브닝 드레스를 매만지며 갑자기 롤랑드가 내게 될 카페의 손님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홍차 셋에다 영국제 비스킷을 주세요. 마담 롤랑드 하고 데이지가 말했다. 기운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화사한 블론드 머리의 여자다. 7프랑 83팀 롤랑드는 금전 등록기를 분주하게 돌렸다. 죄송합니다만 영국제 비스킷은 비싸서요. 옆 테이블에서 말이 한참 생각한 끝에 고개를 쳐들었다. 포메리를 두 병 주세요. 하고 그녀는 으쓱거리며 주문했다. 그녀는 롤랑드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의 애정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90프랑 고급 코밀이에요. 그리고 꼬냥 4병 하고 말은 기쁘게 숨을 쉬었다. 제 생일이에요. 4프랑 43팀 금전 등록기가 쨍그랑거렸다. 그리고 커피넷과 크림 케이기요. 3프랑 63팀 신바람이 난 말은 눈을 크게 뜨고 롤랑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이상 아무것도 생각해낼 재간이 없었다. 여자들은 금전 등록기 둘레에 몰려들었다. 모두 얼마나 되죠? 마담 롤랑드? 롤랑드는 인쇄된 숫자가 나와 있는 쪽지를 보았다. 105프랑 83팀 그럼 그 중 이익은 얼마나 되죠? 30프랑 정도 샴페인이 있어서 그래 샴페인은 이익이 많이 남아요. 좋겠어요 하고 말이 말했다. 정말 좋겠어요. 언제나 그래야죠. 롤랑드는 라빅에게로 돌아왔다. 그 눈은 사랑이나 일에 열중해 있을 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라빅. 아까 한 말 잊지 마세요. 잊지 않겠어. 잘가요 롤랑드. 그녀는 가버렸다. 힘차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그녀에게는 미래는 단순하고 생활은 즐거운 것이다. 라빅은 모로소프와 함께 북해의 오른쪽에 앉아있었다. 밤 9시였다. 테라스는 사람들로 차 있었다. 멀리 개선문 저쪽에 가로등 둘이 희고 매우 차가운 빛을 던지고 있었다. 지새끼들이 파리에서 도망치고 있어.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앵테르 나셔널릴도 방이 셋이나 비어있어. 1933년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야. 다른 피난민이 와서 다시 차게 될 거야. 어떤 피난민 말인가. 벌써 러시아 피난민도 있었고 이탈리아 피난민도 있었고 폴란드 사람도, 스페인 사람도, 독일 사람도 있었어. 프랑스 사람이지. 하고 라빅은 말했다. 국경에서 올 거야. 피난민이지. 전번 전쟁 때처럼. 잔을 든 모로소프는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알았다. 보이를 불렀다. 투이를 하나 더 주게. 그리고 그는 라빅에게 물었다. 그래서 자네는 어때? 라빅? 지새끼로서 말인가? 그렇지. 요즘은 지새끼도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해. 모로소프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자네가 지금까지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있나? 없으면서도 자네는 비인, 취리, 스페인, 그리고 파리에도 있었지 않나? 이제 여기서 사라질 때야. 어디로? 하고 라빅은 물었다. 그는 보이가 가지고 온 병을 받아들었다. 잔은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갑고 서리가 서려있었다. 그는 가벼운 포도주를 따랐다. 이탈리아로? 괘시타프가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지. 스페인으로? 거긴 팔랑기스트, 파시스트가 기다리고 있어. 스위스로 가게. 스위스는 너무 좁아. 스위스엔 세 번이나 갔었어. 그때마다 일주일도 못 돼서 경찰에 붙잡혀 프랑스로 송환되었어. 그럼 영국이야. 벨기에에서 밀항하는 거지. 불가능해. 항구에 닿으면 곧장 붙잡혀서 벨기에로 송환될 뿐이야. 그 벨기에도 피난민이 갈 만한 나라가 못 되지. 자넨 미국으로는 갈 수 없지? 멕시코는 어때? 초 만원이야. 그것도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해. 자넨 아무것도 없나? 형무소에서 받은 석방증명서라면. 가져본 적이 있지. 불법 입국제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잡혀서 들어가 있었지. 그런 것으로는 어쩔 수가 없지. 물론 나도 그것을 당장 찢어버리고 말았지만 모르소프는 말이 없었다. 도망다니는 것도 이젠 끝장이야, 보리스. 언젠가는 반드시 끝장이 나는 법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물론이지. 프랑스의 강제 수용소지. 아무것도 미리 준비해둔 게 없으니까. 지독할 거야. 그 다음은? 라비근 어깨를 으쓱했다. 지나치게 앞니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알았어. 하지만 자네가 수용소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나라가 쑥밭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독일군이 자네를 체포할지도 몰라.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붙잡힐 거야. 아마도 그렇게 될 거야. 그 전에 프랑스 측에서 석방해 줄지도 모르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엔 어쩌지? 라비근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지. 보리스. 난 프랑스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난 더 이상 돌아다니고 싶지가 않아. 더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고? 그래. 난 그것을 곰곰 생각해 보았었네. 자네에겐 설명할 수가 없지만 말이야.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야. 이제 더 돌아다니고 싶지가 않아. 모르소프는 말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조항이 와 있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훨씬 떨어진 곳에 있는 조르조 옷의 거리를 향한 테이블에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저 남자를 알고 있나? 하고 모르소프는 라빅에게 물었다. 라빅은 건너다 보았다. 아니. 재빨리 바꾼 모양이군. 생활을 뒤쫓고 있는 거야. 하고 라빅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대개가 그렇게 하듯이 말이야. 숨을 헐떡이며 무엇을 놓쳐버리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결국 마찬가지야. 불안이라는 거야. 이 사람아. 지난 25년 동안의 병이야. 이젠 돈을 모아서 노을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누구나가 불냄새를 맡고는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붙잡으려 하고 있어. 물론 자네는 다르지만 자네는 단순한 향락, 철학자니까. 모르소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 여자는 모자 쓸 줄을 모른단 말이야. 하고 라빅은 말했다. 저 여자가 쓰고 있는 걸 좀 보게. 대체로 저 여자는 침이라는 게 없어. 그게 저 여자의 장점이거든. 교양이라는 건 인간을 약하게 하지. 결국은 언제나 노골적인 생의 충동으로 되돌아오니까. 자네 자신이 좋은 본복이야. 모르소프는 빙그두섰다. 자네는 구름 위에 방랑자야. 나는 저속한 쾌락이나 좁게 해주게. 단순한 취미와 소유자는 뭐든 좋아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앉아있진 않아. 예순이나 되어서 사랑을 쫓아다니는 녀석은 바보야. 표시를 해둔 속임스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겨보겠다는 자와 마찬가지야. 고급 육악에 가면 마음이 가라앉지. 내가 늘 다니는 집에는 젊은 여자가 열여섯 명이나 있어. 거기 가면 돈을 얼마 안 드리고도 터키의 총독이 될 수 있지. 내가 받은 상냥한 애무는 수없는 사랑의 노예들이 눈물 흘리는 애정보다도 훨씬 진실한 거야. 사랑의 노예보다도. 알겠네. 보리스. 좋아. 그럼 이것만 마시고 그만두기로 하지. 시원하고 가벼운 푸위를 말이야. 그리고 파리의 은빛 공기를 마시기로 하지. 아직 페스트로 더렵혀지기 전에 말이야. 좋지. 올해도 밤나무 꽃이 두 번 피었는데 알고 있나? 보르소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두운 지붕 위에 화성이 크게 붉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가리켰다. 알고 있어. 그리고 저것이 몇 해 만에 다시 우리 지구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그는 웃었다. 얼마 안 가서 비수 모양의 점이 박힌 어린애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기사가 나겠지. 그리고 다른 어디선가는 핏빏비가 내렸다고도 하겠지. 여기에다 중세기에 불가사의한 혜성만 나타난다면 불길한 징조는 모두 나타난 게 되지. 혜성은 나와 있어 라빅은 신문사 옥상에 끊임없이 글자가 글자를 뒤쫓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정광뉴스와 그 밑에 서서 목을 젖히고 말없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군중을 가리켰다. 그들은 잠시 그대로 앉아있었다. 아코디언 연주자가 길가에 서서 라팔로마를 연주하고 있었다. 양탄자 장수가 비단 기산을 어깨에 메고 나타났다. 한 소년이 테이블 사이로 돌아다니며 피스타치오의 열매를 팔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보통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때 신문파리가 새로 나온 신문을 가지고 나타났다. 신문은 빼앗기듯이 팔렸다. 몇 초 후에는 신문들을 활짝 펴든 테라스가 마치 소리도 없이 날개를 펄럭이며 탐욕스럽게 재무류에 앉아있는 엄청나게 큰 희고 빗기 없는 나방대로 덮여있는 것 같이 보였다. 저기 조항이 가고 있군. 모르소프가 말했다. 어디? 저 건너편에. 조항은 비스듬히 길을 건너서 샹젤리제에 세워둔 초록색 오픈카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라빅을 보지 않았다. 함께 가던 남자가 자동차를 빙글 돌아서 운전대에 앉았다. 모자도 쓰지 않은 아직 젊은 남자였다. 자기 차를 솜씨 좋게 몰아서 다른 차 사이에서 빠져나왔다. 들라의 형이었다. 멋있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멋있는 바퀴야. 모르소프는 대답하고 나서 코방기를 끼었다. 용감한 철갑 인간 라빅 하고 그는 화가 난 듯 덧붙였다. 초연한 중부 유럽인이군. 멋지다고? 똥갈보야. 그렇다면 나도 이해가 돼. 라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갈보건 성여건 그런 건 인간이 마음대로 정할 따름이야. 열여섯 명의 갈보가 있는 유각을 평화롭게 드나드는 자네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 사랑은 돈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자는 장사꾼이 아니야.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것은 베일을 걸어둘 듯이 모시 두억에 있으면 그것으로 촉한 거야. 가시덤불이건 장미나무건 달과 진주모에 베일이 살짝 걸리기만 하면 금방 아라비안 나이트의 동화가 되는 거야. 보르소프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자넨 말이 너무 많아. 게다가 재다. 틀려. 알고 있어. 하지만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는 도깨비불도 역시 불빛이거든. 에토하르 쪽에는 냉기가 은빛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다. 라빅은 서리가 낀 포도주 잔을 손으로 지었다. 지는 손바닥에 싸늘한 느낌이 감돈다. 그의 생명도 심장 밑에서 식어 있다. 그것은 밤의 깊은 숨결에 실려왔고 그와 동시에 운명에 대한 깊은 무관심이 찾아든다. 운명과 미래.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지? 아, 안티브에서였지. 조항이 자기를 떠나가리라는 걸 알았을 때. 고요한 심정이 되어버린 무관심. 도망가지 않겠다는 결심과 마찬가지다. 이제 더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결심과 그 두 가지는 하나인 것이다. 나는 복수를 했고 사랑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이상은 바랄 수 없을 정도의 것이다. 어느 한쪽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나는 학해를 죽였고 그리고도 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제 사삼스럽게 떠날 생각은 없다. 이것은 일부인 것이다. 우연히 기회를 얻은 자는 자신도 우연에 맡겨야 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결심에서 오는 고요한 안정으로서 논리를 초월한 것이다. 마음의 동요가 마침내 멈추었다. 그 무엇이 깨끗이 정리되었다. 기다렸고 정신을 가다듬었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정지 앞에서 존재가 도달하는 이상한 확신과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일체의 흐름이 정지한다. 호수는 밤을 향하여 거울을 축혀들어서 아침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 가야겠어 하며 모르소프는 시계를 보았다. 좋아. 나는 더 있겠어. 보리스. 세계 종말이 닫혀오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즐기자는 건가? 그렇지. 모든 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게 그래서 마음에 걸리나? 아니야. 우리도 다시 태어나지 못하거든. 어제는 지나가고 없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마술을 써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지. 자네는 아무래도 말이 많아. 모르소프는 일어섰다. 감사하게 자네는 지금 세계의 종말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좋은 세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세계였지. 자넨 너무 말이 적어, 보리스. 모르소프는 선체로 잔을 들이켰다. 그러고는 마치 다이너마이트나 되는 것처럼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수염을 문질렀다. 그는 평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라비가페에 서 있었다. 파리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자네의 기분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느릿느릿 말했다. 운명롱적인 접골사인 자네의 더는 도망가고 싶어하지 않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라빅은 일찍 호텔로 돌아왔다. 현관홀에 어린 소년이 넉락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그 소년은 그가 돌아서자 두 손을 이상하게 움직이며 안절부절못하고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의 한쪽 바지엔 다리가 없었다. 그 대신 꺼칠꺼칠한 목재의 의족이 밑으로 비어져 나와 있었다. 선생님! 라빅은 좀 더 자세히 보았다. 홀의 희미한 불빛 아래 반가움에 얼굴이 온통 일그러진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잔노 아냐? 그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렇지. 잔노지? 그래요. 그 잔노예요. 저 여기서 저녁때부터 줄곧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주소를 오늘 오후에야 겨우 알았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 늙은 여우에게 물어보았어요. 병원의 간호부장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여자는 선생님은 파리엔 안 계신다고 했어요. 잠시 파리에 없었지. 간신히 오늘 오후에야 여기 계신다고 가르쳐주었어요. 그래서 곧장 왔죠. 잔노의 얼굴이 환해졌다. 다리가 어떻게 됐나? 아니요. 잔노는 마치 충직한 개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듯이 목재의족을 두드렸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완전 무결해요. 라빅은 의족을 보았다. 내가 바라던 것을 얻은 모양이구나. 보험회사와는 어떻게 잘됐지? 잘됐어요. 기계의족을 사주기로 했어요. 15% 할인으로 그만큼 가게에서 돈으로 받았지요. 모두 잘됐어요. 그래. 우유 가게는? 그래서 왔어요. 우린 우유 가게를 열었어요. 작지만 어떻게 잘해 나갈 수 있어요. 엄마가 팔고 제가 물건을 사드리고 장부를 맡았지요. 좋은 구입처가 있어요. 시골서 직접 들여와요. 잔노는 다리를 절며 허술한 소파로 되돌아가서 갈색 포장지에 싸서 단단히 묶은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이거 선생님. 선생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죠. 별것은 아니지만 모두 우리 가게 물건이에요. 빵도 버터도 치즈도 달걀도요. 밖에 나가시기 싫을 때는 이것으로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될 거예요. 어때요? 그는 라빅의 눈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이거면 언제라도 훌륭한 저녁 식사가 되지. 하고 라빅은 말했다. 잔노는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이 치즈를 좋아하셨으면 해요. 불이에요. 그리고 퐁, 레베크도 약간. 그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치즈야. 잘됐다. 잔노는 너무 기뻐서 의족 아닌 다리로 꽝꽝 굴러댔다. 퐁, 레베크는 어머니가 생각해낸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선생님은 틀림없이 불의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의는 남자들에게 맞는 치즈니까요. 둘 다 1등품이야.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라빅은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고맙다, 잔노. 환자가 의사를 기억해 준다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야. 환자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대개 치료비를 깎으러 올 뿐이야. 부자들이 그렇지요. 네? 잔노는 교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달라요. 우리는 모두가 선생님 덕분이니까요. 만약 다리가 그냥 굳어버렸다면 정말이지. 배상금 같은 건 받을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라빅은 그를 보았다. 이 아이는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다리를 잘라준 줄로만 알고 있는 걸까. 잘라낼 수밖에 도리가 없었던 거야. 잔노. 그럼요. 잔노는 눈을 깜빡거려 보았다. 뻔한 일이지요. 그는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그럼 이제 가겠어요. 어머니가 기다릴 거예요. 오랫동안 집을 비웠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로크포르 때문에도 누구와 의논을 해야겠고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입에 맞으실 거예요. 잘가라 잔노. 고맙다. 성공을 빌겠다. 틀림없이 성공할 거예요. 소년은 자신만만하게 손을 흔들고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홀 밖으로 사라졌다. 라빅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꾸러미를 풀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쓰지 않던 낡은 알콜 버너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뒤져서 고체 알콜과 자그마한 남비도 찾아냈다. 그는 그 연료를 두 개 남비 밑에 놓고 불을 붙였다. 조그마한 푸른 불꽃이 한들한들 흔들렸다. 버터 한 조각을 냄비에 넣고 계란 두 개를 깨뜨려서 희저었다. 그러고는 신선하고 먹기 좋은 흰빵을 자르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부리를 열고 부부레를 한 병 들고 와서 식사를 시작했다. 이런 일은 벌써 오랫동안 하지 않았었다. 내일은 고체 알콜을 여러 값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알콜 버너는 쉽게 수용소에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은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라빅은 천천히 먹었다. 봉 레베크의 맛도 보았다. 잔노가 말하던 그대로다. 그야말로 훌륭한 저녁 식사다. 출애급이죠. 언어학자 철학박사인 차이덴 바엄이 라빅과 보르소프에게 말했다. 모세는 없지만. 야이고 누렇게 된 그는 엥테르나셔널의 출입구 옆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슈테른 가족과 파그너 가족 그리고 총각인 슈돌츠가 짐을 싣고 있었다. 공동으로 화물차 한 대를 세낸 것이다. 화창한 8월의 오후 많은 가구들이 길바닥에 내놓아져 있었다. 오시숑 커버가 덮인 황금빛 소파. 그것과 짝이 되는 황금빛 의자 서너 개와 새로운 오비송 양탄자. 그것은 슈테른 가족의 것이었다. 굉장히 큰 마오가니 테이블도 하나 있었다. 시든 얼굴에 빌로드 같은 눈을 한 젤마 슈테른이 마치 암탈기 병아리를 지키듯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조심해요. 바닥을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요. 조심해. 테이블 바닥은 잘 닦여서 윤희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부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신성한 물건의 하나였다. 젤마 시테르는 허둥대며 테이블과 두 사람의 짐꾼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짐꾼들은 전혀 무심하게 들고 나와서는 내려놓았다. 햇빛이 테이블 바닥을 비추었다. 젤마 시테드는 그 위에 몸을 구부리고 걸레 조각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허둥지둥 모서리를 문질렀다. 테이블 바닥은 어두운 거울처럼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마치 천년 묵은 선조가 시간의 거울 속에서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듯이. 진꾼들이 마오가니의 천장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잘 닦여서 윤희하고 있었다. 진꾼 하나가 성급하게 돌았기 때문에 천장의 한쪽 모서리가 앵테르나셔널의 입구문을 스쳤다. 젤마 시테르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다만 걸레 조각을 진 손을 쳐들고 입을 반쯤 벌린 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마치 걸레 조각을 입에 넣으려던 순간에 돌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작은 귀에 안경을 쓰고 아랫입술이 축 늘어진 남편 요제프 시데른이 다가왔다. 이봐 젤마.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찬장이. 이봐 젤마. 비자가 나왔어. 우리 어머니의 찬장. 우리 부모님의. 이봐 젤마. 좀 스쳤을 뿐이야. 조금 긁혔을 뿐이야. 중요한 건 비자를 얻었다는 사실이야. 저건 언제까지 남을 거예요. 다신 지울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 하고 징꾼이 말했다. 두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 있었다. 당신이 직접 시찍을 해요. 입구를 저렇게 좁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니까요. 더러운 독일놈. 하고 다른 하나가 말했다. 요제프 시테르는 힘이 솟았다. 우린 독일놈이 아니야. 피난민이야. 더러운 피난민. 하고 그자는 대받았다. 이봐 젤마. 난처한데. 하고 시테르는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당신 마오가니 때문에 몇 번이나 혼났잖아. 당신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해서 코플렌츠를 떠나는 것이 넉 달이나 늦어진 거야. 덕택에 우린 1만 8천 마르크나 더 피난민 세를 물었어. 그런데 또 이렇게 길바닥에 서 있어야 하다니. 배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난처한 듯이 모르소프를 쳐다보았다. 어쩌면 좋죠? 더러운 독일놈. 더러운 피난민.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더러운 유태인이라고 하겠죠? 그럼 완전히 끝장입니다. 돈을 주시오.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돈을? 그렇게 하면 내 얼굴에 던질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고 라빅은 말했다. 저렇게 욕을 해대는 자는 대개 뇌물받기를 좋아하는 법이죠. 그런 건 내 성미에 맞지 않아요. 모욕을 당하고 살해금까지 줘야 하다니. 진짜 모욕은 그것이 개인적인 경우에 시작되는 거요.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이건 일반적인 모욕이요. 팁을 줘서 녀석을 모욕해 주는 것이 좋지. 시테륜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하고 그는 모르소프에게 말했다. 알았어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도장 꺼내어 진꾼에게 주었다. 두 사람 모두 멸시하듯 지폐를 받았다. 시테른 역시 멸시하듯이 지갑을 집어넣었다. 진꾼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오시봉 의자를 화물차에 싣기 시작했다. 잔장을 일부러 맨 나중에 실었다. 잔장을 실을 때 빙글 돌렸기 때문에 오른쪽이 차에 부딪혀서 긁혔다. 젤마 시테르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테르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그는 다시 한번 비자와 그 밖의 서류를 살피고 있었다. 길바닥에 내놓은 가구처럼 비참한 건 없군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이번에는 파그너 가족의 물건이 나왔다. 의자 서너 개와 침대 하나, 길 가운데 내놓은 침대는 몹시 서글프게 보였다. 트렁크가 두 개, 트렁크에는 여러 곳의 호텔 마크가 붙어있었다. 비아레지오, 그랜드 호텔, 가드도네, 아들런 베를린, 금태해전식 경대에 거리가 비치고 있다. 부엑살림, 도대체 미국으로 가면서 왜 이런 것까지 가지고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친척이, 하고 레오니 파그너가 말했다. 시카고에 있는 친척이 모두 추선해 주었어요. 돈을 보내주었죠. 비자도 얻어주고요. 고작 관광용 비자에 불과하지만 곧 멕시코로 가야 해요. 친척이지요.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그녀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동안은 어쩐지 자기가 배반자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고만 싶었다. 그래서 함께 거들어서 자기의 물건을 차에 밀어넣었다. 다음 모퉁이만 돌아가면 금방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새로운 걱정이 생길 것이다. 과연 배가 떠날지 어떨지, 자신의 상육이 허가될지 어떨지, 송환되지는 않을지 자꾸만 걱정거리가 잇따라 생길 것이다. 벌써 몇 년 동안 이 모양이다. 총각인 시돌츠는 제 2회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옷과 책을 넣은 트렁크가 하나, 초반폰, 고본, 신간, 새우 등의 붉은 머리를 가진 말수가 적은 사나이다. 뒤에 남게 되는 사람 몇몇이 호텔 입구의 문 앞에 모여들었다. 댁에는 말이 없었다. 묵묵히 집과 화물차를 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아우프, 비더젠 하고 레오니 바그너는 신경을 쓰며 말했다. 이미 지문 다 실려있었다. 굿바이 라고 해야 할지. 그녀는 거북한 듯이 웃었다. 아니면 아듀가 맞을는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몇몇 사람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거기 있는 친척이 하고 그녀는 말했다. 친척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론 도저히. 그녀는 곧 말을 중단했다. 에른스트 자이덴바움 박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기 때문이다. 상관없어요.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대개는 운이 나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즐거운 여행을 하십시오. 하고 비제노프가 말했다. 요제프 시테루는 라빅과 모로소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는 멋쩍은 듯이 미소지었다. 젤마 시테루는 벌써 차에 타고 있었다. 시돌츠는 작별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투칼로 가는 서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손만 흔들었을 뿐이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풀이 죽어있었다. 자, 가세. 카타콤으로 가서 칼바도스라도 마시세.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턱시염을 기른 창백한 얼굴에 두라비, 비제노프, 골투베르크, 힝겐스타인, 자이덴바움, 두어쌍의 부부, 대여섯 명의 아이들, 로젠벨트, 그리고 젊은이 몇 명과 늙은이 몇 명이 결코 떠나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하기엔 아직 일렀다. 하지만 쓸쓸한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거의 단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족들은 가버렸어. 이제 여기 남은 사람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송고받은 사람들 뿐이지. 특히 학살을 위해서 말이요. 자이덴바움이 말했다. 아직 스페인이 남아있어. 하고 힝겐스타인이 말했다. 스페인? 유태인이 가면 아마 파시스트들이 키스로 환영해 줄 거야.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그것도 할 수 없죠. 지금은 서류가 없으면 멀리도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고 자이덴바움이 말했다. 자, 한잔합시다. 이 칼바도스는 고읍입니다. 주인이 값을 올리기 전에 모르소프가 말했다. 전 마시지 않습니다. 자이덴바움은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은 누구죠? 하고 라빅이 거울과 여권을 번갈아보고 있는 한 사나이를 가리켰다. 저건 새로운 아론 골투베르크예요. 하고 자이덴바움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네? 벌써 재혼했나요? 아니요. 죽은 골투베르크의 여권을 판 거예요. 골투베르크 노인은 수염이 히끗히끗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 새 골투베르크도 수염을 기르고 있죠. 수염이 비슷하게 자랄 때까지는 여권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수염은 타버렸다고 하면 될 텐데. 아,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저 사람에게 알려주어야지. 그는 일어서서 그 새 골투베르크에게로 걸어갔다. 카타콤의 공기는 무덥고 답답했다. 늙은 부부 한 쌍이 먼지를 뒤집어쓴 종료나무 아래 앉아있었다. 두 사람은 슬픔에 잠겨 손을 마주잡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다. 문득 라빅은 세상의 모든 불행이 이 어두운 지하실에 모두 갇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침묵, 속삭임, 기다림. 어쩔 수 없이 채우가 오기만을 절망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옆 테이블에 한 부부가 와있었다. 여덟 살쯤 된 사내아이가 두 사람 앞에 서있었다. 우린 왜 유태인이야? 하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엿듣고 있던 아이가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가야겠어, 병원으로. 라빅이 모르소프를 쳐다보았다. 나도 가야겠어.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지나친 건 모자람만 못한 거야.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과거의 반유태주의자였던 내가 자네에게 하는 말이야. 병원은 그 카타콤에 비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곳이었다. 여기에도 역시 고통과 병과 불행이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는 논리와 도리가 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가를 알고 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베베르는 진찰실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팔자 좋군. 하고 어깨 너머로 라빅이 말했다. 썩어빠진 놈들. 프랑스 정치가의 반은 교수형을 받아야 해. 베베르가 신문지를 방바닥에 내던졌다. 90%는 그래. 하고 라빅이 그 말을 받았다. 디랑의 병원에 있는 그 여자의 상태는 어때? 괜찮아. 베베르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자네로선 간단하게 생각되겠지만. 라빅, 난 프랑스 사람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독일도 프랑스만큼 썩어 주었으면 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결코. 그저 으르렁대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막판엔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베베드는 담배에 불을 붙일 것도 잊고 있었다. 잠시 그는 말이 없다가 아직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하고 간절히 바라는 듯이 말했다. 물론이지. 하고 라빅도 무의미하게 대꾸했다. 프랑스 사람과 얘기하면 의뢰 끝에 그 말이 나오곤 했다. 디랑은 미국으로 재산을 빼돌렸어. 베베드는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그 녀석다운 지식은. 그 녀석뿐만이 아니야. 내 처남도, 가스통, 네레, 디퐁도. 난 그러지 않겠어. 프랑스를 배반하고 팔아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위험이 닥치면 모두 일치단결할 걸세 모두가. 모두가? 하고 라빅은 웃지도 않고 말했다. 지금 독일과 흥정을 하고 있는 기업가나 정치가들까지도 말이지. 베베드는 자신을 억제했다. 라빅, 다른 이야기나 하지. 알았어. 난 케이트 해구 슈트램을 전송하러 가겠어. 아마 한밤중에 돌아오게 될 거야. 좋지. 베베드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런데 자넨 무슨 준비라도 해두었나? 아니, 그냥 프랑스의 강제수용소로 끌려갈 뿐이지. 독일의 강제수용소보단 낫겠지. 천만에. 프랑스는 피난민을 감금시키진 않아. 두고 봐야겠지만 뻔한 일이야. 라빅. 알았어. 일단 자네 말이 옳다고 해두지. 자네는 루브르 박물관이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나? 훌륭한 그림은 모두 중부 프랑스로 운반되고 있어. 설마. 오늘 오후에 그곳에 갔었어. 사르트르 대사원에 푸른 유리창도 포장되어 있었어. 비행장이 그곳에 너무 가깝다는 거야. 새 창문을 끼워놓았더군. 작년에 미넨 회의가 열렸을 때와 똑같아. 그것 보라고. 베베르는 당장 그 말꼬리를 잡았다. 그때도 아무 일 없었어. 몹시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그 얼마 후엔 챔벌린이 평화의 우산을 들고 왔었지. 그래. 평화의 우산은 아직 런던에 있어. 그리고 승리의 여신은 아직도 루브르에 서 있고. 목이 없이 말이야. 이제 가야겠어. 케이트가 기다릴 거야. 로드 망디호는 어둠 속의 불빛을 휘황하게 밝힌 채 모습을 부두에 드러내고 있었다. 바다 쪽에서 시원하고도 짠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케이트 해구 시루렘은 털 내 툴을 단단히 여몄다. 얼굴은 거의 뼈만 남았고 뼈에 피부를 발라놓은 것 같았다. 눈은 엄청나게 커서 어두운 호수 같았다. 그냥 여기 남아있고 싶어요. 어쩐지 떠나기가 싫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라빅은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늦지나 않을까 겁을 먹고 서두르고 있었다. 궁전이 휘황찬란하게 떠 있다. 그 이름은 이제는 로두망디호가 아니라 탈출이며 도망이며 구원이다. 유럽에 있는 수천의 도시 더러운 호텔 지하실에서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생명의 신기루이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서 눈앞에 그것을 보면서 죽음의 내장을 갈가먹히고 있는 사람은 가냘프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냥 여기 남아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지금 엔테르나셔널에 있는 피난민들에게는 괴로움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손 안에서 펄럭이고 있는 배표를 그들의 손에 넣을 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쓰러져 울며 현문에 키스를 하고 기적을 믿을 것이다.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 무심코 그냥 여기 남아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배표를 자 이제 타야지 그래요 안녕 라빅 안녕 케이트 곧 뒤따라와요 그러지 곧 라빅 여러가지로 고마웠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 속일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겠어요 배가 떠날 때까지 여기 계셨다가 제게 손을 흔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케이트 케이트는 천천히 현문을 올라갔다 그녀의 몸이 좌우로 조금씩 흔들린다 바싹 마른 그녀의 모습에는 죽음의 검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집트의 정동제 고양이 머리처럼 뚜렷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의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치르며 마지막 승객들이 짐꾼들을 데리고 뛰어온다 이윽고 현문이 서서히 끌려 올라간다 기분이 묘하다 일단 끌려 올라가면 다시는 대에 부를 수가 없다 마지막이다 국경이다 겨우 2미터의 물 그나마 이미 유럽과 미국을 갈라놓는 국경이며 구원과 파멸을 갈라놓는 경계선이다 라빅은 케이트를 눈으로 찾았다 그녀는 난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라빅도 손을 흔들어 보였다 배는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육지가 뒷걸음치를 치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휴양찬란한 배가 육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제 손은 닿지 않는다 이제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겸연쩍은 듯이 혹은 억지로 쾌활한 듯 가장하면서 서로 말없이 마주 보았다 그러고는 서둘러 혹은 망설이면서 총총히 사라져갔다 그는 차를 파리로 돌렸다 누르망디의 새 울타리와 과수원이 휙휙 뒤로 사라졌다 안개 낀 하늘에 타원형의 달이 크게 걸려있었다 배에 대한 것은 잊어버렸다 지금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들에 정적과 깊은 평화가 있을 뿐이다 마지막이며 완성이다 전에도 이런 기분이 든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완벽하고 매우 강렬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둥실둥실 떴고 무게라는 것이 없다 미래와 과거가 하나가 되었다 어느 쪽에도 소망도 고통도 없다 이상한 이 순간 존재의 저울은 균형이 잡혀있었다 운명은 태연하게 이것과 직면하는 용기보다는 절대로 강력하지 않다 더 이상 운명을 견뎌낼 수 없게 될 때 인간은 자살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있는 한 완전히 망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이것으로 좋은 것이다 기왕에 있었던 일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잃었다 그는 다른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두 사람 모두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소망도 미움도 슬픔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 만약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시작이란 바로 이런 것일 게다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 없이 강해지긴 했으나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던 단순한 경험의 힘으로써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재는 따라가 버렸다 마비되었다 마비되었던 부분은 되살아났다 이젠 됐다 칸을 지나자 말들이 나타났다 밤길의 긴 행렬 말 달빛에 뿌옇게 보인다 그리고 짐과 판지 상자와 꾸러미를 짊어진 사람들 동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야기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없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묵묵히 밤길을 행진하고 있었다 라빅은 한 사람 한 사람 스치며 지나갔다 1914년 그때와 똑같다 탱크는 하나도 없다 말뿐이다 그는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기름을 넣었다 저도 내일이면 갑니다 주유소 남자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저번 전쟁 때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870년에 전사했고요 저는 내일 갑니다 이런 짓을 벌써 200년이나 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린 또 가야만 하지요 그의 눈길은 주위를 얼싸 안을 듯 돌아갔다 28프랑 30 쌍팀입니다 다시 풍경, 달, 종대, 말, 침묵 라빅은 작은 레스토랑 앞에서 차를 세웠다 주인은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신히 부탁하여 샐러드와 커피 그리고 보통 포도주 한 병을 내오게 했다 라빅은 장밋빛 집 앞에 혼자 앉아서 식사를 했다 안개가 목장 위를 흐르고 있다 아주 조용했다 그런데 맨 위층에서 스피커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듣고는 있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파리는 등화 관제라는군요 하고 안주인이 말했다 방금 라디오에서 방송했어요 정말이요? 네, 공습에 대비해서요 조심하기 위해서라는군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 교섭을 한대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죠 라빅은 달리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제발 그렇게 돼야 할 텐데 하지만 독일은 폴란드를 뺏을 거예요 그리고 알사르 로렌을 내놓으라고 하겠죠 다음에는 또 무엇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말이에요 그러니 어차피 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 곧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안주인은 느릿느릿 집 안으로 되돌아갔다 새 종대가 도로를 행진해왔다 지평선에 빨갛게 비쳐있는 파리 등화 관제 파리가 등화 관제를 한다 마치 온 세상에 불이 꺼지는 것 같다 교회, 센강, 개선문까지 곧장 뻗어있는 큰 거리로 들어선다 개선문은 안개에 쌓여 흐릿하게 불빛을 받으며 우뚝 솟아 있다 라빅은 시내를 계속 달리다가 문득 암흑이 도시 위에 내리 깔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휘황한 네온사이는 군데군데 잠식되고 있었다 조르조 오세 거리에는 어느새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 뽕테뉴 거리에도 불이 꺼져가고 있는 참이었다 빅토르 에마니엘 3세 거리의 반은 등화 관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아직 불이 있었지만 이것도 단말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반 죽음의 마비된 육체 같았다 병은 곳곳에 퍼져 있었다 콩코르드 광장으로 되돌아와 보니 벌써 그 사이에 이 넓은 광장도 죽어있었다 라빅은 차를 돌려주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앵트로 나셔날로 갔다 문 앞에 여주인이 아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푸른 전구를 끼우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간신히 보이던 간판이 푸른 전등으로 더욱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침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하고 여주인이 말했다 치료실에 정신이 돈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을 호텔에 둘 수 없으니까 나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미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다만 신경이 세약해졌을 뿐인지도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만약 진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 보내야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야 하니까요 얼마 전에도 리치에서 정신이 돈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나라의 왕자였지요 그 방이 비게 되자 미국 사람들이 모두 그 방으로 옮기겠다고 법석을 떨었지요 그건 이야기가 달라요 그분은 방탕한 생활 때문에 미친 거예요 멋이 있어요 가난해서 미친 게 아니니까요 마담 당신은 세상을 잘 아시는군요 라빅이 말했다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미친 여자는 자기 아들로부터 왜 나는 유태인이냐는 질문을 받던 여자였다 그녀는 침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방 안에 불이란 불은 모두 켜져 있고 게다가 촛대까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바퀴벌레 저것 봐요 몇 천마리인지 셀 수도 없어요 불을 켜요 불을 켜줘요 안 켜면 튀어나와요 불 불을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점점 더 구석으로 피에 들어가며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다리를 높이 치켜들었다 유리알 같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저긴 아무것도 없다니까 남편이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다 불을 켜줘요 불을 기어 나와요 바퀴벌레가 불은 켜져 있잖아 여보 촛불까지 말이야 그는 호주머니에서 해준 전등을 꺼내어 밝은 방 안에 밝은 구석을 비추었다 구석엔 아무것도 없어 자 보라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나 여자는 계속 발작을 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계속되었죠 라빅은 남편에게 물었다 어두워진 후로 줄곧 일었습니다 전 아이티 영사관에 다녀왔죠 애들을 데리고요 역시 소용이 없었어요 돌아와 보니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있더군요 라빅은 주사놓을 준비를 끝냈다 그 전에 잠은 잘 잤나요?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항상 조용했으니까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대체 이 사람이 왜 라빅은 손을 들어 박았다 몇 분 지나면 지쳐서 잠들 겁니다 아마 꿈을 꾸다가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잠이 깨면 아무 기억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생각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바퀴벌레가 그녀는 졸린듯이 중얼거렸다 살찌고 통통한 천장에 불을 끄세요 다른 것은 깊이 잠들 때까지 그대로 두고 잠들 겁니다 약의 양이 많으니까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을까요? 설마 괜찮습니다 요즘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3,4일은 잘 살펴야 합니다 걱정거리를 너무 많이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말은 쉽다고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며 생각했다 불을 켰다 침대 밑에 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대개 여행자들이나 떠돌아 다니는 이들에게 알맞은 부피의 얇은 책들이다 그는 가지고 가고 싶은 책을 골라냈다 찢어버려야 할 것은 별로 없었다 언제 끌려가도 좋도록 해놓고 있었다 프랑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불안한 5년간의 불법 거주 3개월의 감옥생활 4번 추방당하고 4번 다시 돌아왔다 과히 나쁘지는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잠결에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라빅? 그런데요 조항이었다 좀 와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소 꼭 좀 실소 날 이대로 내버려둬 도와주세요 난 도울 수가 없어 큰일 났어요 꼭요 지금 곧 조항 이젠 연극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날 속이려 들지마 다른 사람에게 해보는 게 어때?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놓았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받지 않았다 전화는 회색의 외로운 밤 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는 베개를 전화기 위에 얹었다 억눌린 벨 소리가 낮게 울리더니 이윽고 그쳤다 라빅은 담배를 집어들었다 조금도 맛이 없다 마시다 남은 칼바도스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 한 모금 꿀꺽 마시고는 옆으로 치웠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두 시간 동안 잔샘이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틀었다 무슨 소리가 난다 그는 물을 잠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그는 가운을 걸쳤다 노크 소리가 전보다 더 커졌다 조항은 아닌 것 같다 조항이라면 벌써 들어왔을 것이다 경찰이 왔을까 라빅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라빅 선생님이십니까 모르는 남자였지만 누군가 닮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무슨 일이죠 당신이 라빅 선생님이신가요 그보다도 무슨 일인지나 말하시오 만약 라빅 선생님이시라면 조항마두에게 곧 와 주십시오 네 그녀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다쳤어요 라빅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총으로요 쏘아 버렸습니다 그녀가 맞았나요 라빅은 여전히 웃으며 물었다 아마 자살 미술을 꾸민 거겠지 이 얼간이를 놀라게 하려고 오 하느님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제발 가 주십시오 그녀가 죽어 갑니다 제가 쏘았어요 뭐라고 네 제가 라빅은 벌써 가운을 벗어던지고 옷을 집어들고 있었다 아래 택시가 기다리고 있소 제 차가 있습니다 빌어먹을 라빅은 다시 가운을 어깨에 걸치고 가방을 집어들고 구두와 셔츠와 옷을 집어들었다 차 안에서 있겠소 자 어서 갑시다 조항은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성장을 한 채였다 야예복은 은빛인데 피에 젖어 있었다 바닥에도 피 가만히 있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가만히 있어 이젠 염려할 것 없어 대단치 않아 그는 야예복 어깨에 끈을 자르고 조심스럽게 옷을 끌어내렸다 상처는 목이었다 목에 맞았을 리가 없다 목에 맞았다면 전화를 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동맥도 다치지 않았다 아픈가? 하고 그는 물었다 네 몹시? 네 곧 괜찮아질 거야 라빅은 총알이 밖인 상처를 보았다 총알이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걱정되는 문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병원이 라빅은 급히 전화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누구지? 의제니? 방을 하나 그렇지 그리고 베베르를 불러줘요 그는 침실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나직하게 준비를 해줘요 곧 시작해야 하니까 구급차는 불렀어 사고야 그래 10분 후에 그는 수화기를 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모두가 사실 같지가 않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하지만 이건 사실이다 이제는 자기를 데리러 온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어깨가 쭉 뻗은 옷 포마드를 바르고 반지를 하게 빗질을 한 머리 차 안에서 신경을 건드리던 세발리르 세발리르 도르세의 아련한 냄새 손에 낀 많은 반지 그 우협에 대해 자기가 웃어 넘겼던 바로 그 배우임에 틀림없다 겨냥을 잘 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건 도대체가 겨냥한 것이 아니다 겨냥을 했다면 이렇게 적중했을 리가 없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맞힐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다 남자는 침대 밑에 꿇어 앉아 있었다 말을 하다가는 울고 또 말을 한다 일어나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는 순순히 일어섰다 그리고 넋을 잃은 얼굴로 바지에 먼지를 털었다 그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맹세코 저 사람을 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연한 사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불행한 사고입니다 라빅은 뱃속이 뒤틀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고라고 이 녀석은 곧 그럴 듯한 말을 늘어놓겠지 그건 알고 있소 자 밑에 내려가서 구급차를 기다려요 가라니까 살려줘요 라빅 조항이 졸린듯이 말했다 물론이지 그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여기 계시겠죠 당신이 있으면 전 항상 마음이 가라앉아요 베베 난 결코 그 남자가 문 앞에서 말했다 어서 나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빅이 소리쳤다 조항은 잠시 잠잠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저 사람은 바보예요 그녀는 깜짝 놀랄 만큼 뚜렷하게 말했다 그저 으쓱거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좀 놀려 주었지요 그랬더니 말을 하면 안 돼 놀려 주었어요 전 지금은 그런 여자에요 라빅 제 목숨은 저 사람은 쏠 생각이 아니었어요 쏘고 그리고 조항의 눈이 완전히 감겼다 미소가 사라졌다 라빅은 얼굴을 들었다 이젠 몸이 떨리지 않았다 고무 장갑을 낀 그의 손은 이제 땀이 배어 있지 않았다 두 번이나 장갑을 바꾸었던 것이다 베베르는 그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라빅 마트토를 부르면 어떤가 15분이면 올 수 있을 거야 자네가 도와주고 그 친구를 시키지 그러면 너무 늦어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편이 나 라빅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일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피부와 다를 게 없지 누구의 피나 똑같은 피다 탐폰 찢어진 근육 탐폰 신중하게 은빛의 자수실이 한 가닥 상처의 개천 총알의 파편 개천이 뻗어나온다 뻗어나온다 라빅은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것을 느꼈다 자 이걸 보게 일곱 번째 척추 고리야 베베르는 몸을 구부리고 절개부를 들여다보았다 힘들겠는데 힘든 게 아니라 절망적이야 어쩔 도리가 없다네 라빅은 자기의 두 손을 보았다 벌써 천 번이나 수술을 했고 찢어진 육체를 본래대로 봉합해왔다 실패한 적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손이 무력하다 수술은 불가능하다 그는 오뚝 서서 새빨간 절개부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슨 수가 없을까 베베르가 물었다 없어 목숨을 단축시킬 뿐이야 총알이 어디 박혀 있는지 자네도 보았지 그걸 빼낼 수가 없단 말이야 몇 박이 불규칙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백삼십 의제니가 간마귀 저쪽에서 말했다 상처에 희색 그늘이 깨었다 마치 어둠의 입김이 그 위를 스쳐간 것처럼 라빅은 카페인 주사를 이미 손에 들고 있었다 코라민 빨리 마치는 중지 라빅은 두 번째 주사를 놓았다 어때? 아무 변화가 없어요 피는 아직도 낯빛을 띄고 있었다 아드레날린 주사와 산소 호흡기 준비 피는 더욱더 검은 빛을 띄었다 마치 창밖에 흐르는 구름이 그 그림자를 피에 던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누군가 창문 앞에 서서 커튼을 치고 있는 것처럼 피! 라빅은 절망적으로 말했다 수혈을 해야겠어 그런데 혈액형을 알아야지 산소 호흡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무렇지도 않나?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몇 박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20 아주 약해졌어요 생명이 되살아났다 이번엔 좀 좋아졌나? 좋아졌어요 전부 다 규칙적이에요 그림자는 사라졌다 절개부의 언저리에서 회색빛이 없어졌다 피는 본래의 빛깔로 되돌아왔다 산소가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눈꺼풀이 움직여요 의제니가 말했다 괜찮아 잠이 깨는 거겠지 라빅은 붕대를 감으며 말했다 맥은 어때? 전보다는 규칙적이에요 정말 우염했었어 하고 베베르가 말했다 라빅은 눈꺼풀이 무거웠다 커다란 땀방울이 흘렀다 산소 호흡기가 윙윙 거리고 있었다 그는 수술대를 빙글 돌아서 잠시 거기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산소 탱크를 보고 그리고 조항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혈액의 견본이야 곧 보내야겠어 피는 어디서 구하지? 미국 병원에서 베베르가 말했다 알았어 아무튼 해봐야지 어차피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그저 연장시킬 뿐이지 그는 산소 호흡기를 지켜보았다 경찰에 알려야 하나? 물론 하고 베베르가 말했다 알려야 해 그렇게 되면 직원이 두 사람 와서 자네에게 질문을 할 거야 상관없겠나? 싫은데 좋아 그건 낮에 생각하기로 하지 이젠 됐어 의제니 하고 라빅은 말했다 조항이 관자놀이에 조금 생기가 돌았다 몇 박은 약하지만 또렷하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소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난 여기 남아 있겠어 조항이 몸을 움직였다 오른쪽 손이 움직였다 엔소는 움직이지 않았다 라빅? 하고 조항이 말했다 응? 수술했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저 상처를 씻어냈을 뿐이야 여기 계시겠어요? 그러지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잠이 들었다 라빅은 문 쪽으로 갔다 커피 좀 갖다 줘요 하고 아침 당번에 간호원에게 말했다 빵도 가지고 올까요? 아니 커피만 그는 자리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다 집들 위에 아침 하늘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추녁 끝에서 새들이 쨍쨍거리고 있었다 라빅은 창가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밖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간호원이 커피를 가지고 왔다 그는 그것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일어나서 조항을 보았다 자고 있었다 깨끗이 닦아낸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다 조항이 신음하기 시작했다 금방 잠이 깰 것이다 고통 때문에 고통은 심해질 것이다 그녀는 몇 시간 혹은 며칠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은 격심해져서 아무리 주사를 놓아도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빅은 주사기와 앰플을 가지러 갔다 돌아오니 조항이 눈을 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통이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머리를 움직이려고 했다 그녀는 겨우 눈알을 움직였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는 주사를 놓았다 금방 나을 거야 조금 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머리를 움직였다 라빅 전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고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시달리고도 별 수가 없었어요 약속해 줘요 라빅 약속하지 조항 곧 약효가 있을까요? 그래 곧 어떻게 된 거예요? 제 팔이?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 다시 움직이게 돼 전 다른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안정을 잃고 목을 이리저리 돌렸다 억양이 없는 괴로운 목소리 당신이 와주셔서 다행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이 지경이면 돌팔이 의사라도 충분하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우의 조항은 문득 깨달았다 전 절름발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빅 제 다리가 어떻게 됐나요? 둘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니까 왜 거짓말을 하죠 라빅?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조항 거짓말이에요 제가 고통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을 때 당신은 저를 내버려 두고 가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하지 더 참을 수 없게 되거든 무슨 약을 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닷새 동안이나 누운 채로 고함을 질렀어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빅 염려마 별로 아프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의식이 없더라도 주셔야 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해요 꼭 약속해 주세요 약속하지 조항의 눈에서 공포의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곧 마음이 안정되어 누워있었다 당신은 그렇게 해도 좋아요 라빅 하고 그녀는 속삭였다 어차피 전 살아있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 소리 마 당신은 살아나게 돼 아니에요 전 우리가 맨 처음 만났을 때 각오를 금년 1년은 당신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어째서 저는 당신 곁에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못했어 조항 아니에요 그건 그녀는 꿈과 현실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때때로 완전히 무의식 상태가 되는가 하면 다시 또렷하게 의식이 돌아왔다 고통이 심해졌다 그녀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라빅은 주사를 놓았다 머리가 점점 더 심해져요 잠시 후에 그녀는 다시 말했다 빛이 빛이 너무 강해서 타는 것 같아요 라빅은 창가로 갔다 차양을 내렸다 그리고 커튼을 단단히 쳤다 정말 오래 걸리는군요 이젠 소용이 없어요 라빅 2, 3분만 기다려 말해두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나중에 해 조항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나중엔 시간이 없어요 다 알아 조항 알고 계세요 알 것 같아 경련의 파도가 그녀를 엄습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바비 되어 간다 온 육체가 가슴만이 아직도 솟아 있었다 전 늘 당신하고만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어 조항 다른 사람은 그저 불안해서 그래 알고 있어 그녀는 잠시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다 숨은 쉬는데 힘이 없었다 이상해요 이윽고 그녀는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해요 사랑하고 있을 때 죽어야 하다니 라빅은 그녀에게로 몸을 굽혔다 오직 어둠과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다 전 당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소곤거렸다 당신은 내 생명이었어 저는 당신을 안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 팔이 도무지 그녀는 팔을 들려고 애썼다 당신은 내 팔에 안겨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의 팔 안에 있어 티아모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너무 세약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 라빅은 생명이 없어진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내부에서 그 무엇이 찢어져 나갔다 당신은 나를 살게 해줬어 나는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 나를 당신이 살려낸 거야 나를 사랑하세요? 그것은 잠들기 직전에 어린아이의 무릉 같았다 그것은 온갖 피로를 넘어선 최후의 피로였다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사랑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것으로는 부족해 사랑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 강물 속에 물 한 방울 나무 속에 잎 하나야 그건 훨씬 더 이상해 라빅은 그녀의 두 손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은 이미 그의 손을 느끼지 못했다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독일어로 말하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도 미워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무관심하게 보였을 때도 말이야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었어 지금까지는 그들은 남의 말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 비로소 그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서로 자기 자신의 말을 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바싹 마른 뜨거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조항 언제나 조항은 죽어가고 있었다 오직 눈만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입과 숨결이 어느새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는 악물리고 얼굴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래도 말을 하려고 애썼다 라빅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곧 그녀는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로 말했다 그는 재빨리 주사기를 들고 그녀의 피부에 찔렀다 괴로워하면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의미도 없이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눈꺼풀이 실룩거렸다 그러고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입술이 늘어졌다 숨결이 멈추었다 그는 커튼을 열고 차양을 올렸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돌아갔다 조항의 얼굴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되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의제니는 책상에 앉아서 병상일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죽었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의제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베베르 선생은 방에 계신가? 그럴 거예요 라빅은 복도를 걸어 베베르의 방으로 갔다 12호실의 환자가 죽었어 베베르 이젠 경찰을 불러도 좋아 경찰은 다른 일로 바쁘게 됐어 뭐라고? 베베르는 마탱의 호예를 가리켰다 독일군이 폴란드에 침입했다는 거야 라빅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군 그래 드디어 끝장이야 불쌍한 프랑스 라빅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허전했다 자네는 어떻게 할 셈인가? 잠시 후 라빅이 물었다 글쎄 모르겠어 소속 연대로 가게 되겠지 여기 있게 될 거야 전시에는 병원이 필요해 이대로 여기 있게 할 거야 난 여기 남아있고 싶지 않아 하고 베베르가 말했다 라빅은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왜? 베베르는 지친 듯이 물었다 선전포고가 나면 우리는 곧 검속되지 우리 토론은 그만두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베베르는 라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았다 라빅이 일어섰다 저녁에 다시 오겠어 그때까지 파리에 있으면 8시에 오지 알았어 라빅은 밖으로 나왔다 대합실에 그 배우가 있었다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그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죽었어 죽었다고요? 그는 비극적인 몸짓으로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휘청거렸다 병신 같은 희극 배우 녀석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볼 수 있을까요? 뭘 하려고? 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꼭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기어 있었다 이봐요 당신은 그만 사라지는 게 좋겠어 여자는 죽었어 그리고 지옥이라도 사라지란 말이요 당신이 1년 동안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연극을 해서 무죄석방이 되든지 그런 건 내가 알 바가 아니요 어서 나가 이 얼간이 자식아 그는 남자를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망설이고 있다가 문에서 뒤돌아 보았다 인정머리 없는 짐승 같은 놈 더러운 독일 놈 거리는 어디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모두들 신문사에 커다란 전광뉴스 앞에 몰려 있었다 라빅은 릭상브르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붙잡히기 전에 그래도 두어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늦은 여름 오후에 따스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나무들은 가을에 첫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햇빛은 황금빛이고 푸른 하늘은 마지막 비단 깃발이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지금이 자기의 마지막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일단 선전포고가 나면 엥테르나셔널의 여주인은 아무도 숨겨 줄 수가 없다 롤랑드도 마찬가지다 이제 와서 도망을 다녀봤자 스파이 혐의만 받게 될 뿐이다 그는 7시에 공원을 나왔다 거리로 나오자 호에가 나와 있었다 선전포고였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베베르가 그를 맞았다 제왕절개를 하나 해주겠나 지금 막 한 사람이 들어왔어 좋아 제왕절개는 간단했다 라빅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두어 번 의제니의 시선을 느꼈을 뿐이다 무슨 일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린아이는 울고 있었다 인간이라는 것은 웃으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내 아이였다 이 아이가 겪게 될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그는 손을 씻었다 베베르도 그의 곁에서 씻고 있었다 라빅 만일 자네가 붙잡히게 되면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게 왜 귀찮게 일에 끼어들려고 하나 베베르 이런 때는 나 같은 인간은 모르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왜 자네가 독일 사람이라서 자넨 피난민이야 라빅은 서글프게 미소를 지었다 자넨 피난민이라는 것이 돌과 돌 사이에 낀 하나의 돌이라는 것을 모르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선 배반자가 되고 애국에선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민이란 뜻이야 그런 건 나와 상관없어 내가 자네의 신원 보증인이라고 말하게 자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라빅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옷을 입었다 잘 있게 베베르 자네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웠네 잘 가게 라빅 아직 제왕절개의 계산이 남았어 그건 장례식 비용으로 쓰게 부자라겠지만 어디다 묻어야 하나 나도 몰라 여기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두었어 라빅은 병원의 계산서 용지에다 적었다 알았어 자네가 없었더라면 우린 수술을 별로 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는 라빅과 함께 방을 나왔다 안녕히 가세요 라빅씨 잘 있어 의제니 호텔로 돌아가시나요? 그래 왜 그러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두웠다 호텔 앞에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라빅 하고 모르소프가 호텔 근처에 어떤 집에서 나오며 불렀다 경찰이 와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입안 굴르기의 신분 증명서가 있어 아직도 1년 반이 유효해 사진을 바꿔붙여서 러시아 망명객이라 하고 다른 호텔에 들면 돼 라빅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보리스 전쟁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낫지 그럼 호텔로 가겠어 신중히 생각한 건가 라빅? 그래 빌어먹을 어디로 끌려갈지 누가 알아 독일로는 추방하지 않겠지 7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은 우리를 붙들어 두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되는 데는 전쟁이 필요했던 거야 롱샹의 강제 수용소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독일의 강제 수용소를 빠져나온 셈이 됐어 혹시 석방될지도 모르지 모르소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리스 내 걱정은 말게 전시에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만약 붙잡히면 이름을 뭐라고 대겠나? 본명을 대지 여기서는 본명을 한 번밖에 써보지 못했어 5년 전에 라빅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보리스? 하고 말했다 조항이 죽었어 남자가 쏘았어 베베르 병원에 뛰어두었어 베베르가 돌봐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전에 소집 당할지도 몰라 자네가 좀 돌봐주겠나? 알겠어 고마워 잘 있게 보리스 제기랄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푸케에서 만나지 어느 쪽에서? 샹젤리제 쪽인가 조르주 옷의 거리 쪽인가 조르주 옷의 쪽이지 보로소프는 라빅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라빅은 호텔로 걸어갔다 비난민들은 모두 카타콤에 있었다 사복을 입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고 있었다 여권은? 경고하니 라빅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불법 입국인가? 그렇습니다 왜? 독일에서 도망왔습니다 당신의 성은? 프레젠브르크 이름은? 루투비 유태인인가? 아닙니다 직업은? 의사 의사? 하고는 그 사람은 쪽지 한 장을 집어들고 보았다 라빅이라는 의사를 알고 있소? 모릅니다 여기 살고 있다는데 고발장이 들어와 있어 라빅은 의제인이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기 살고 있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여주인은 딱 잘라 말했다 잠자코 있어 하고 남자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신은 이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아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인정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받겠어요 그 남자는 뭐라고 하려다가 그만두어버렸다 여주인에게는 고위층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었다 짐을 꾸리시오 하고 그는 라빅에게 말했다 경관 한 사람이 그를 따라 올라왔다 라빅이 트렁크와 모포를 집어들었다 다른 것은 없소? 하고 경관이 물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요? 경관은 침대 곁 테이블 위에 놓인 조그만 목각 성모상을 가리켰다 조왕이 그에게 준 것이었다 그것도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한여가 라빅에게 작은 꾸러미를 하나를 주었다 먹을 거예요 배가 고파서는 안 되지요 여주인은 사복한 남자를 슬쩍 노려보았다 그렇게 떠들지 말아요 내가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란 말이요 남자는 화가 침인 듯이 말했다 이분들도 하지 않았어요 침통한 인간의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퀴벌레가 보인다던 여자와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그녀의 남편도 보였다 남자는 애원하는 눈초리로 라빅을 쳐다보았다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기구와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트럭에 기어 올라갔다 어디로 갑니까? 하고 누가 경관에게 물었다 모르겠소 라빅은 로젠펠트와 가짜 골드베르크 옆에 서 있었다 로젠벨트는 세잔과 고갱의 그림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스페인의 비자가 귀환이 다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새는 떠나버렸죠 마르크스 마이어는 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트럭은 와그람 거리를 지나 에드와르 광장으로 갔다 광장에는 침울한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몹시 어두워서 개선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Victory